1.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연속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11번 같은 기본적인 연속 문제야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우리가 키워드에서 연속, 화살표, 좌우함 기억나시죠?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심화 개념들을 이용한 문제풀이까지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곡선예와 직선예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우리가 교점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둘이 같다라고 놨을 때 그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같다로 놓고 시작을 해. 그러면 x 3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를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교점이라 하고 그럼 x가 뭐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풀었을 때 x축과 만나는 x값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1로 넘겨가지고 하나의 식을 보자고 마이너스 3x 제곱 넘기면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라고 했을 때 왜 x축과의 만남이야? 이 식 때문이잖아. 왜요? 얘를 어떤 fx라고 했을 때 얘와 y는 0의 만남으로 보자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보면 3차 함수와 감소하는 1차 함수의 만남이라서 복잡하지만 얘를 넘겨서 그냥 식을 바꿔서 끝이 올라가는 3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교점이 하나, 근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정확히는 못 그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x축이 있어서 여기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x좌표가 어디에 있길 바란다? 열린 구간 0,1에 있길 바란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이 사이에 존재하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사이값 정리를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f0이랑 f1이랑 둘이 곱했을 때 부호가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달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지. f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고요. f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8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얘는 k 플러스 8 얘가 0보다 작다니까 k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부터 k가 2까지가 되고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뺀 거에서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죠. 9개가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등호가 있을 때 한쪽만 있을 때 양쪽만 있을 때 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등호가 양쪽에 없을 때는 하나를 빼줘야 되고 등호가 한쪽에만 있을 때는 그냥 빼준 게 개수가 되고 양쪽에 등호가 있을 때는 하나를 더해줘야 되는 게 개수가 된다. 정수의 개수 세는 법 다시 한큐나 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벨 2 전혀 어렵지 않게 생겼는데 fx 플러스 4가 fx다. 그냥 보자마자 이거 무슨 함수? 주기 함수 너희의 이름은 주기 함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딱 나와 있을 때 주기 4야? 이거 위험하다 그랬지? 이거 주기 4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어떤 p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4칸 뒤에 있을 때 같은 y값을 가져? 한 칸 뒤에 주기가 1일 수도 있어 아니면 주기가 2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는 사실 주기가 4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얘 때문에 주기가 4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0부터 3까지 이 그래프를 갖고 3부터 4까지 이 그래프를 갖고 그럼 0부터 4까지 만들어진 그래프를 반복한다는 얘기니까 주기가 4가 될 거야.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문제가 그냥 4가 주기가 나와. 이 자리에 나온 애가 주기가 맞는데 이걸 보고 그냥 사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야. 그러면 0부터 3까지랑 3부터 4 사이에 3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양 끝에 0과 4가 만나야 다시 시작하는 점에서 또 시작을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f0이랑 f4가 같아야 되고 3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여기서 분자에 3 집어넣으면 2-a가 0이니까 a값이 2가 돼요.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얘 다시 한 번 쓰면요 fx는요 x-3에 유리화하면 x-1-4에 루트 x-1에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x-3이니까 없어지고 요거 분의 1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고 오케이 이게 0부터 x가 3까지일 때고 bx 플러스 c가 3부터 x가 4까지일 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3 집어넣을 때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4분의 1이랑요 3 집어넣을 때 3b 플러스 c랑 같다. 12b 플러스 4c가 1이다. 그 다음 0 집어넣을 때 f0과 f4가 같아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요. 4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c야. 3 곱하면 1은 3, 4, 12b 플러스 3c 이렇게 되는 거야. 빼버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c가 0이 나오네요. c가 0이 나오고 b가 1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f에 a가 2고요. 나머지 다 나왔으니까 f에 b가 12분의 1 a 플러스 c는 a가 2 c가 0이니까 여기 2 이렇게 돼서 f24를 묻는 거고요. f24는 뭐랑 같아요? f4랑 같죠? 근데 f4는 뭐랑 같아요? f0이랑 같죠? 그럼 f0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 f0 아까 뭐였어? 3분의 1이잖아. 끝났죠? 그냥 뭐 3분의 1 3분의 1 오늘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가지고 약간 하이가 됐어. 하지만 곧 나올 거야. 좀 기다려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가에 보시면 다항함수의 모든 항의 계수가 정수이다. 자연수나 정수가 나오면 늘 우리를 귀찮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정수가 나왔다는 건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뭐뭐뭐뭐뭐 된다라고 세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나에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뭘 정하는 거다? 최고차항을 정하는 거다. 1차인데 2차가 살아있네. 그러면 fx는 x제곱에 더하기 어떤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그럼 이쪽 계산하면 a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a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최고차항이 얘 얘 없어지고 얘가 되니까 1분의 a가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f-1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a 플러스 b가 a가 되는 거고 b는 2a-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fx분의 1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fx가 ax에 플러스 2a-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fx가 값을 갖고 모든 fx분의 1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모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0이 죽어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이 안 나온다? fx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지. 왜? 얘는 2차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0이 된다는 건 x축과 맞는다는 얘기인데 안 맞는다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어서 알아야 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를 구해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얘가 딱 떨어지지 않고 a의 범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죠. 정수이다.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얘가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놓고 a값을 구해서 몇부터 몇 사이 이렇게 찐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지.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제곱걸로 만들어 놓고 얘가 몇보다 작을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찾으면 되잖아. 어차피 정수니까. 그럼 얘 제곱이면 16이니까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넘기면 12보다 작아야 돼. 가능한 a값 찾으시면 되죠. a가 몇이어야 돼. 그래서 0이면 안 되고 1되고 2되고 3되고 4되고 5 6 7 8되면 4, 4, 16이니까 안 되죠. 여기까지 되니까 a는 1부터 7까지 이렇게만 됩니다. 자, 문제에서 f1의 최소값을 물었어. 따라서 f1이라 함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1 더하기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니까 3a가 되고요. 최소값은 a가 1일 때니까 답은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그냥 찐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0이 되게끔 a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근의 공식을 쓰셔야 되죠. a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 이렇게 돼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이니까 2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대략 2루트 3 루트 3이 1.7 뭐 이 정도니까 3.4가 돼서 7.4 보다 작아야 되고 3.4 빼면 뭐 대략 0.6 보다 커서 1부터 7 사이다.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더 어려운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측도 못한다면 이건 약간 위험요소가 있어. 왜냐면 얘가 1.7이고 얘가 1이라고 해서 2로 잡아서도 안 되고 1점 몇 몇 몇이니까 그 뒤에 소수점을 생각했을 때 앞에가 3.4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히려 정수라는 말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a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 방법도 하나 알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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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파이팅 감사합니다.